세상에 공짜가 무섭기 무섭다 이 동네 인간들은 다 모인 것 같애 근데 이 동네 나름대로 부자 동네 아니야? 왜 라면 한 박스 때문에 새벽부터 줄어서고 난리야? 원래 있는 것들 더 한 법이야 야 자리 잘 잡았다 응? 왔어 내 사랑 달링? 넌 피곤할 텐데 뭐 하러 나오냐? 일 끝났으면 그냥 집에 들어가시지 야 라면 한 박스가 어딘데? 우리 식구들 한 박스씩이면 여섯 박스 야 한 두어 달은 라면 걱정 안 하고 살겠다 왜 그래? 아니야 무서운 걸 껐어 우리가 전부 라면을 한 박스씩 받았는데 그걸 끓여 먹으려고 봉지를 열어보면 안에 슬프가 하나도 안 들어있는 거야 뭐야 어떡해 건덕 슬프까지 아 무서워 야 무서워 싸다 싸다 왕 싸다 대한민국 최저가를 실현하는 나이스 할인마트 오픈 행사를 5분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선착순 200분께는 진한 국물 맛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최고급 프리미엄 라면 안성땡면을 한 상자씩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러지 마 아 이러지 마 저거 전단지 좀 주셔야 되는데 전단지 주세요 전단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들 점심 먹어요 메뉴가 뭐냐 당연히 라면이죠 정말 미치고 팔짝 뛰는구나 프란체스카 너도 피자 먹고 싶어? 어 먹고 싶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 에이 좋다 내가 한판 쏜다 이게 뭐냐 피자 박스 쿠폰이야 이거 20장이면 피자 한판이 무료할 것들 라지 사이즈로 내가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통 매식 동안 뒤쳐서 모은 거야 내 사랑 달링 프란체스카 맛있는 피자 먹여주려 두인아 겁나 사랑해 잠깐 잠깐 지금 뭐하는 시추에이션이야? 응 아 미안 이건 거 먹어라 내가 작은 거 먹을게 아니 그 말이 아니잖아 꽁다를 왜 버려 이건 피자 아니야? 아 좋아하는구나 너 먹어 나 이거 맛없더라 누군 맛없는 거 몰라? 네 이만 고급이고 누구 입은 싸구려야? 아 이제 또 잔소리 시작한다 잔소리? 누군 하고 싶어서 해? 잔소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? 처음부터 잔소리 안 하게 좀 하면 안 돼? 너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지? 하나부터 백까지 마음에 안 들어 넌 하나부터 천까지 마음에 드는 거 없어 잘됐네 우리 서로 열나 싫어하는구만 그래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할까? 다들 그만두지 못하겠어? 그나마 이 집에서 멀쩡한 남자나곤 너들 둘인데 응? 이렇게 허무한 날 싸워가지고 어디 집안이 제대로 돌아가겠어? 둘이 힘을 합쳐도 모자를 패낸 말이야 응? 봐서 알잖아 양들아 꼼꼼꼼꼼한다고 너 너 너 얼른 화해하고 악수해 당신도 왜 그러고 싶어? 어이 아까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응?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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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너도 왜 네 내가 그럴만 했어 내가 앞으로 잘 할게 야 야야야야 야 원래 난 낯깝질 못 먹어 그런 넌 수박 껍질 안 먹더만. 너 먹어. 오이무침처럼 이렇게 묻혀갖고 먹을 수 있어. 가만히 보면 너. 나보다 잘난 척 100배만 더 하는 거 알지? 내가 아무리 그래도 너 잘난 척 하는 거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. 뭐야. 여기 전세했어? 안심 쳐 드셨으면 술은 곱게 먹어. 왜 나와서 소라냐. 뭐야. 나 이런 모욕적인 말 절대로 못 참아. 넌. 나 잘 참아. 오늘은 안 참을라고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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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요. 그나저나 넌 주먹 좀 쓰던데. 에휴. 주먹이 한 개도 안 보이더라, 형? 너 지금 너무 형이라 그러냐? 형 형이지, 당근 형이지, 나이가 1,200인가? 드레 형. 그래, 두일 동상. 내 자존심 상에서 이런 말 하나를 안 했는데 너 좀 여자들한테 먹어주는 스타일인 거 알지? 이 네 중요한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아, 진짜 형 내가 무슨 목소리가 멋있다고 참, 형. 아줌마, 여기 소주 한 병만 더 주세요. 그러지 말고 우리 우리 형제를 맺을까? 우린 이미 형제야, 브라더. 영원한 우정을 위해 피해 약속을. 우리 이제 죽어도 같이 죽을까? 살아도 같이 산다. 오케이? 오케이. 우린 하다. 라드. 사. 날 새고요. 날 새다. 마술차, 마술차. 까만 차도. 살고 싶으면 조용히 해. 알았지? 이거 보관 좀 부탁하자. 하나 둘 셋 v maior이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